자 이번 시간에는 양산도를 배워보겠습니다. 양산도는 세마치장단으로 되어 있고요. 8분의 9박입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먼저 2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예예 봉원돌이 편시춘하니 일천의 광흥뿡에서 하라 세워라 봉돌아 꼭 가지 마라 장안에 보고 어디다 일러 간다 예예 보아유수 흐르는 물에 두둥실대기 이거도 놀아볼까 일라군서 사례에 떨어지고 멀출덕노멍에 달 솟아본다 이렇게 해서 2절까지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양산도로 한 소절씩 끊어서 배워보겠습니다. 에라 노아라 여기까지 시작 에라 노아라 에라 에라 노아라 시작 에라 노아라 그러면 여기 세마치장 2장 다 아니죠 여기까지 아니 못 놓겠네 시작 아니 못 놓겠네 아니 못 놓겠네 시작 아니 못 놓겠네 그렇죠 에라 노아라 아니 못 놓겠네 시작 에라 노아라 자노아라 가타노아라 아니 못 놓겠네 능지를 하여도 못 놓Hay 에어라 능지를 하여도 못 놓 dissert 능지를 하여도 못 놓reshold anunci 유성 내가 영기를 하여 드라마 의 겟네 능지를 하여도 못노 겟네 능지를 하여도 못노 겟네 거기 겟네 여기 내리지 말고 겟네 시작 겟네 능지를 하여도 못노 겟네 능지를 하여도 못노 겟네 에라 노아라 아니 못노 겟네 능지를 하여도 못노 겟네 에라 노아라 아니 못노 겟네 능지를 하여도 못노 겟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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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공원돌이 편시춘하니 공원돌이 편시춘하니 공원돌이 편시춘하니 공원돌이 편시춘하니 공원돌이 편시춘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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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촌에 광흥에서 하다 일촌에 광흥에서 하다 일촌에 공원돌이 편시춘하니 공원돌이 편시춘하니 장안의 호거리 다 들려간다 장안의 호거리 다 들려간다 세워라 굼도라 꼭 가지 마라 장안의 호거리 다 들려간다 세워라 굼도라 꼭 가지 마라 장안의 호거리 다 들려간다 에헤이의 자 에헤이의 이화도 화만 바라고 시작 이화도 화만 바라고 행화방촉 날린다 시작! 행화방촉 날린다 행화방촉 날린다 행화방촉 날린다 우리 님은 어디 가고 가려 할 줄 모르나 우리 님은 어디 가고 가려 할 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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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기는 모르놀 모르나 우리님은 어디가 하고 하루할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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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나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소라 마로라 내가 그리 마라 시작 아소라 마로라 내가 그리 마라 사랑의 발신을 내 그리 마라 사랑의 발신을 내 그리 마라 아소라 마로라 내가 그리 마라 사랑의 발신을 내 그리 마라 아소라 마로라 내가 그리 마라 사랑의 발신을 내 그리 마라 마라 여기는 마라 나라 네 잘 배우셨죠? 10분 미녀교실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시청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